오늘은 땡스기빙때 먹고 남은 애플파이가 있어가지고 요거 조금 넣고 애플파이 쉐이크 만들어서 먹을거에요 아이스크림 좀 더 넣었어도 될거 같아요 더 넣을까? 진짜 칼로리 대박인데 원래 칼로리 높은게 맛있는거 아시죠? 그냥 간단하게 이 애플파이 쉐이크랑 토스트 이렇게 같이 먹을게요 오늘 안개가 완전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애플파이 쉐이크는 음악과 함께 먹을거에요 그리고 애플파이 쉐이크는 여기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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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줬나봐요.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유튜브 번창하려고 주문해 준 것 같은데? 이거 촬영할 때 쓰는 조명 같아요. 아 맞네 맞네. 요거 조명인가봐요. 셀피 조명. 요거는 짝꿍 직장 동료분이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스낵팩을 만들어 주신 건데 요거는 짝꿍 대신 제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런 핸드메이드 카드랑 요렇게 직접 만든 클렌저 요런 것도 받았어요. 아빠. 여보세요. 여보세요. 소리 안 들려? 소리 안 들려? 소리 안 들려? 소리 안 들려? 응.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아까 왜 안 들렸어? 응. 안 들렸어. 연결되어 있었어. 잠을 못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 나는 우리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촬영을 핸드폰으로 하거든요. 근데 요즘 카메라가 초점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초점이 안 맞을 때도 많고 그냥 좀 뿌옇게 찍을 때도 많고 이래가지고 카메라를 새로 살까 하다가 제가 여기서 가족 플랜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가 티모바일이거든요. 근데 티모바일이 저희 지역 통신망을 지금 업그레이드 하는 중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핸드폰이랑 주파수가 맞는 게 지금 조금 없어요. 지금 전화는 거의 안 되는 상태고 문자도 되다가 안 되다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이 새로 필요하던 차에 카메라도 이렇게 대고 해가지고 블랙프라이데이에 노트 20을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오늘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새 폰을 사면 원래 좀 설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설레는 것보다 새 폰 오면 다시 설정하고 데이터 옮기고 이러는 게 조금 더 귀찮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제 새 폰이 오면 지금보다는 아마도 더 좋은 초점의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으악! you have proved that you fight well now you can join us, she copies qui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